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.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청소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? 아이고 세상에. 허리 아프신가요? 허리 아파요. 무릎 아파요. 더 이상 그런 청소 말고요. 정말 즐거운 청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한경희의 생활 청소기업이죠. 스윙 청소기업을 함께 할 건데요. 잠시만요. 영상 보고 가실게요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박세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서 cycle는 Thank you.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좋겠다 정말 로망의 도시 와 정말 무궁화 꽃에서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정말 좋다라고 그 명품들 무궁화에서 단독 특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상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프랑스의 출신은 아닙니다 평소 국내 출신이지만 오늘 한경이의 스프레이 청소기는요 진짜 누가 뭐라 해도 흠잡을 곳 없는 청소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한경이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한경이 한경이 정말 좋아요 저희 집에서 또 한경이 쓰는 거 되게 많거든요 한경이 스틴다라미스 쓰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그걸로 다니고 왔는데 한경이가 일단 붙으면 편하고 생활에서는 원탑입니다 원탑이다 아 그만큼 신뢰도가 높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 한경이 씨라는 분이 사람이겠죠 그럼요 여성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여성분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신지 그 분은 진짜 이러한 생활을 바꾸는 과학이라고 진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림, 일 다 쉽게 바꿔드리는 게 바로 한경이 씨 한경이 대표님 정말 좋은 상품 저희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프레이 청소기인데요 스프레이 청소기? 스프레이 청소기 뭐죠 스프레이 청소기? 스프레이 청소기? 스프레이 청소기 이런 느낌을 뭔가 처음에는 감이 안 왔어요 스프레이 청소기가 뭘까? 근데 일단 이 스프레이가 뭔가 분사하는 거래요 그렇죠 분사 분사할 때 스프레이 저희가 많이 쓰는데 오늘 그럼 뭘 분사하는 데 하는 거예요? 오늘은요 여기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게 뭐야 물인가? 물이에요 물이구나 물통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그쵸 맛있는 물통인 줄 알았어 파워 그거처럼 근데 얘가 물통인데 얘만 장착하시면 분사가 자연스럽게 저희가 누를 때마다 분사가 돼서 청소하시면서 물 부족하면 계속 분사하시면서 편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걸레가 말랐을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구나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요 그런데 너무 또 높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마이크예요? 스탠드 마이크인가? 스탠드 마이크인 것 같아요 봉명강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은데 저 왜요? 제가 또 잘하지 마세요? 봉명강에서 이걸 한다고요? 봉명강에서 이걸 한다고요? 봉명강에서 또 옛날 노래다 또 내가 아프라카다보라 아프라카다보라 너무 옛날 노래 했는데 근데 진짜 혁신말들 이게 되게 높죠 이렇게 높은 게 우리가 그동안 걸레질은 구부려서 이렇게 하셨어요 무릎 다하고 허리 아프고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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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걸레질 만큼 노동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저 진짜 걸레질 엄마가 저한테 시키면 네 진짜 여기 무릎 빨개져요 진짜 빨개져요 되게 넓으시구나 평이세요? 한 군데만 계속 닦아요 귀찮아서 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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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군데만 계속 있어요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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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야 돼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무릎 빨가져 그러면서 그럼 또 엄마가 또 안쓰럽지 내 아들이 그러니까 안쓰럽죠 근데 그게 우리 아들 아들 딸들은 한두 번 하시면 엄마들이 그걸 맨날 맨날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하시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런 힘든 거를 네 알아야 돼요 이제는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혹시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걸 구매하셔서 요런 거랑